생쇄강이 넘쳐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라 이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큰 주제로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라 하면 여러분들이 생쇄강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라 한 번 더 크게 한 번 외쳐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쇄강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외치세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라 생쇄강이 넘쳐나리라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9절을 한 가지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킬 테니까 여러분 크게 한 번 읽는 거예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루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쇄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는 그 목적은 일종의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생명샘이 소산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이 우물을 파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메우잖아요 또 우물을 파죠 또 메우고 또 우물을 파고 이걸 계속해서 우물을 밑에서 소산하게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에스게소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명수 생물이 소산하는데 그 생명수가 닿는 것마다 살아나고 소생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성전에서 이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오 여러분들이 예수의 글서를 믿을 때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고 이 성전을 통해서 생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우리가 간보디아 땅에 우물을 파는 사역을 했는데요 이 우물을 통한 기쁨은요 이 우물이 우리 몸에 물이라는 생수를 제공해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물이라는 생명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물 없으면 죽잖아요 금식은 해도 물을 안 먹는 단식을 하면 금방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물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물이라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인간이 마시는 물이 어떤 종류의 물이냐에 따라 인간의 건강이 또 결정되기 때문에 참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잖아요 성경에는 물을 예수 그리스로 비유를 많이 했어요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라 물로 나오라 예수께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물은 생명을 의미하니까요 그리고 시 2편 1편에도 시내가에 심은 나무 물이 마르지 않는 시내가는 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라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심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을 제공하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반드시 먹어야 될, 마셔야 될 것은 물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마셔야 할 생수와 같이 더 중요한 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수의 강물로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 마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물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수 우리가 오늘 오후에 300ml짜리 생수를 나눠줄 건데 육신의 생수가 있고요 이건 몸을 육체로 살립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영의 생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영의 생수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입니다 이 생수를 먹을 때 사람의 속사람이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육신은 뭐를 먹어야 살아요? 물 그 외치는 거예요 육신은 뭐를 먹어야 산다고요? 그러면 내 영은 뭐를 먹어야 산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라고 외치세요 내 영은 뭐를 먹어야 산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이런 일반 물을 먹으면 살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님이 주시는 재고하는 물을 먹어야 산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었다는 거죠 이 주님이 주시는 물 이거를 먹으면 너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는 건데요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늘로야 주님이 주시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러분 샘물 파서 물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가 먹고 죽는 먹고 다시 목마를 이런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곳에 왜 왔습니까? 심심해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려고 우물가에 찾아오는 여인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온 거예요 시간 남아서 온 거 아니고 문화로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한번 제가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예수의 샘물을 크게 한번 외쳐봐요 예수의 샘물을 마시라 뭘 마셔요? 여러분 오늘 점심을 안 드셔도 돼 그런데 꼭 먹어야 될 거 예수의 샘물을 마셔야 돼요 꼭 마셔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목마르다는 건 육신의 목마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길래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샘물과 같아요 자 38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십니다 아메 자 이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물을 마시는 것은요 믿음을 통해 마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 마신다고요? 우리가 물을 이렇게 마시는 것처럼 여러분 영원히 그 샘물을 먹으려면 믿음으로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불신앙 갖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람이 안 믿어지면요 저 사람 사기꾼이래 말만 끄리면 거짓말이야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안 믿는 사람의 말을 여러분 믿을까요? 들을까요? 잘 들을까요? 잘 안 들을까요? 안 듣겠죠 그런데 사람이 너무 신뢰가 돼 그러면 그 말이 들어지고 믿어지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분 신뢰하는 마음 주님을 믿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그 주님이 주시는 물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샘물을 궁극적으로 말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주님이 주는 물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뭐를 먹을 거냐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을 마시십시오 이것을 마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육신의 물을 먹듯이 생명과 같은 것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이 방법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뭐로 먹냐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고 외쳐보세요 말씀은 뭐로 먹는다고요?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건 주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아멘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아멘을 강요한다고 쓸데없는 돈 헌금하세요 아멘 아멘 김장로 아멘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에 내가 마셔야 될 물이라면 어린아이에게 먹어 식이라고 집어던져도 이유식을 시키고 물을 마시게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먹어서 영생을 얻어야 될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하다 마시고 먹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 듣고 딴자 피고 있고 그냥 먹지 않아 그러면 어린아이가 밥 안 먹으면 부모가 와서 먹으라고 일부러 다 해주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암흑의 김집사님 눈 떠서 말씀 좀 들어요 아멘해요 하는 것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유식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생수를 마셔야 되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샘물을 마시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수를 주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아직도 예수님을 향해 물음표를 찍은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실한 마음으로 글쎄 죽어봐야 할지 진짜 그럴까 아직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다시 생명수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 곽기명 이사님은 따라도 않고 눈만 깜빡하고 목을 뜨는 거예요 따라 하셔야지 다시 할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나는 왜 교회가 더 부어지지 않냐 당신이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3절에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4절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믿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안 들어오고 설교는 듣지만 마음속에 안 들어가지요 당신 속에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믿게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들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하드립니다 복사님 이제 성령 받았거든요 여러분 성령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도마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도마가 믿지 않으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니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요 마귀가 와서 마음을 혼믿게 해서 말씀이 안 들어지고 그 생수를 마실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도 말씀이 안 들어오고 마셔지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진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자꾸 졸리고 말씀이 도무지 안 들어온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을 축하드립니다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생수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이 한 번 먹고 또 목마를 물이 아니라 영원한 물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물을 얻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한 번 크게 해요 예수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시도록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을 주려고 오늘 영적으로 주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설교를 듣고 알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주님의 공급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생수가 부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죠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어서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인 사망을 이루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의심을 증거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사해질 때 부어진 은혜고요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을 때 우리는 하늘로서 주님의 생수가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씻어질 때 하나님께 위로부터 이 생수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죄가 씻어질 때라고 죄가 씻긴 받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수가 부어집니다 외치세요 죄가 씻긴 받을 때 다시 한번 죄가 씻긴 받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진심으로 외계에서 죄 씻음을 받을 때 가 돼야 되는데 죄 씻음을 받는 회계를 안 해 기도하면 주의 이러고 있으면 무슨 여러분의 죄를 고백도 안고 시인도 안는데 무슨 생수를 주냐고요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에 예수님의 물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는 게 자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긴 받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게 될 때 우리 죄를 씻으시는 물을 뿌려 정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물은 정하게 하는 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밥 먹기 전에 손쉽게 유대인의 결례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물은 씻는 것을 비밀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삼을 받게 되어질 때 오늘 또 한 주 동안 또 한 달 동안 지은 이 모든 주님과 맡긴 죄의담을 씻으려고 씻을 때 주님께 씻음 받을 때 주님의 생수가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생수를 주셔서 여러분이 죄를 씻으시고 은혜의 구원을 주시길 원하시니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는 생수의 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셔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이 생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진리가 너희로 자유케 하리라 하셨고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너에게로 허락하고 그러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 우리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거고 또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보혈 앞에 회개하는 것이 생수를 부흥 받는 비밀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주님을 신뢰하여 드리는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이 모든 행위들이 예수님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비밀임을 기억하며 이렇게 주님의 생수를 마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생수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것과 계속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은혜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나름대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교회를 잘 안 다니고 여러분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예배 시간에 딴종 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앙이 점점점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예원아 복사님을 봐라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데 말씀을 안 듣는 거야 예배가 부도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마음엔 예수님 믿지 그런데 믿음이 점점 흔들려 흔들려서 나중에는요 예수님이 진짠가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나는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믿음이 여러분 영원한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인정하시는 분 아멘 사람 시험 들면 성령 받고도 방원 받고도 교회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생수를 마시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생수를 마시며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계속 유지되서 한번 과거의 하나님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경험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를 만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려면 간단한 방법은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시고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주의를 지키시고 이게 여러분 유지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이거는 율법적인 방법이에요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계속 예수님의 물을 마시고 승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숙제 우리가 진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얘기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한번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의 샘물이 다시 성령의 샘물이 내 속에 터져나야 한다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샘물이 어디에서 터져나요? 내 속에서 요한복음 7장 38장 39절 한번 띄워주시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좀 가려워졌지만 알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보세요 여기 보면 띄워주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요 속에서 배에서라는 이 배는 바로 우리 영혼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속에서 흘러나는데 이 흘러나는 것이 어떤 현상이냐 39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흘러나오는 현상은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38절에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믿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냥 믿지 말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책가방 신앙으로 믿지 말고 온전하게 믿어서 참되게 믿어서 뭐를 받을 만큼 성령을 받으면 우리 속에서 영적인 우물이 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서 우리 속에서 예수의 샘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를 하자는 겁니까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의 우물이 내 안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예수님의 우물이 어떤 사람의 우물은 마라의 쓴물처럼 그 우물이 메말르는 우물이 있어요 빈드레마는 불가자 아까 갈라진 거 보셨죠 그래서 내 속에 우물이 마라의 쓴물은 우물은 우물인데 우물의 기능이 사라졌어요 생수가 안 나와요 쓴물만 고여 있어요 썩은 물만 고여 있어요 내가 마치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은 받았지만 내 속에 이 샘물이 썩어있는 사람 굳어있는 사람 생수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거는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여러분 영혼은 점점 피폐해질 거예요 이게 아니라 생수의 강에 터져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터져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믿는 자가 받을 성령 성령은 누가 받아요? 믿는 자가 받아요 여기서 말한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우리 좌우 옆사람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악수함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온전한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믿는 믿음 말고 신념의 믿음 말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과 뜻을 같이하는 믿음 하나님의 명력에 순정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들 속에 성령을 받게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에 순정한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생수가 예수님 계실 때만 말씀 들을 때만 생수가 쏟아졌던 그들이 예수님은 안 계신데 내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나오고 내 속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오고 예수님의 일하심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여러분 내 속에서 생수가 쏟아나는 걸 느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전에 집회 갔다 와서 계속 기도하려고 차 타고 한 두 시간을 운전해 오는데 방원 기도를 해서 주의할까? 왈라스카다 운전하면서 눈 뜨고 방원하는 걸 방원하는 거죠 그러고 하는데요 내 속에서 뭔가 속에서 기도 기도하려고도 안 했는데 기도가 막 그냥 넘쳐나는 거야 속에서 막 샘물이 나오듯이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혜가 막 나와요 방원을 한 30분 정도 했나요? 그랬더니 운전하고 가는데 아무 사건도 없었는데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 거야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쏟아나요 기도를 멈춰도 쏟아라 여러분 진짜 기도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하셔야 돼요 내 속에 싸우는 세상의 구정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생각에 미혹된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는 내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이 역사로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39절에 믿는 자가 받은 성령을 가르쳐 말씀한다고 했죠 믿음을 가지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그게 믿음을 가지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믿음을 가지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지금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빈들의 많은 뿔이 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다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샘이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샘이 죽어있는 이유는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으로 살고 인분지사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샘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이 샘이 다시 한번 소산하는 이곳에 생명샘 소산하 생명샘이 소산하는 저와 여러분들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칭환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는 거는요 단순히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우물을 봤는데 아비멜렉이 와서 뺏어가죠 두 번째 그거를 자기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제 그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아니 본인이 안 쓰면 주지 왜 그걸 꼭 남의 거 배 아파서 메우냐고 이 아비멜렉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예수의 샘물에 터져서 어머어머 내 속에서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욕사하고 말씀하셔 여러분 그 말씀 성령 내 속에 샘물 나는 주님과 계속 이렇게 그 우물을 마시면 여러분 영이 살거든요 마귀가 시험 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괜히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우물을 영적 아비멜렉이 메우는 거예요 메울 때 그래 메워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싸우셔야 돼요 지켜내셔야 돼요 메웠을 때 말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이삭은 메웠는데 또 가서 여러분 우물을 봐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주여 내게 우물 팔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마귀가 메워라 싸도 또다시 기도하면서 다위세 장막을 세우니까 무너진 다위세 장막을 세우니까 주님 내 심령 속에 다시 성령으로 샘물이 쏟아나고 있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이삭이 돼야 되죠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삭에게 백배의 물질의 복만 준 게 아니라 우물을 파며 우물이 파져서 샘물 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434장이었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에 보면 나의 앞길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또다시 우물이 고장난 것 같아요 여러분 우간다든 간보디아든 우물을 팠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파도 금방 고장나서 관리를 잘해야 된대요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자금까지 줘야 유지가 된답니다 신앙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어떤 나라 여러분 좋았다 할지라도 우물이 계속 나서 생수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막는 사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나라는 너무 은혜로워 그런데 어떤 나라는 교회 오기 싫어 오늘 도망갈까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우물을 잘 관리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 우물이 생명수 샘물이 샘물이 계속 나와서 더러운 물들 흙탕물들을 다 밖으로 밀어내고 샘물 맑은 물이 나오게 하는 예수님의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우물을 파는 것처럼 터져나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우물처럼 터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의 영혼에는요 예수 그루스가 세워질 때 그 성전에서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오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의 속을 주의 성전으로 세울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성전이 세워져야 돼 성경에는 어떤 자에게 성전을 세워줍니까?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부어진 자는 주님의 성전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온전히 따르려고 하면 주님이 뭐를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이 된다 하나님이 없는 성전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아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 할렐루야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가 성전인 거예요 주님 떠나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전은 여러분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주님을 모신 자가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는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이에요 교회 다니는 심도는 될 수 있지만 성전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라서 예수님이 이곳에 이 배 속에 샘물을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터져나도록 이게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씀해주세요 성령 받는 것을 생수의 강이 터져난다고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따라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자오협사 다시 한번 인사해봐요 우리 성령 받읍시다 시작 이번에는 이렇게 왜요? 더 충만함을 받읍시다 시작 더 충만함을 받읍시다 여러분 사실은 이 중에 목사님 저도 성령 받았는데 지금은 여기서 물이 기도해도 마음속에 아무 생각도 없고 기도하기도 쉽고 이게 그래요 맞아요 대부분 마귀 아까 말했죠 이삭이 우물을 뺏어버리고 닫아버리는 이 마귀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난다긴다고 성령을 받고 은사가 막 여러분 예언이 나오고 그래도요 그걸 닫는 권세가 세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또다시 우물을 파는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이삭이 여섯 번인가 일곱 번 파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빌레 맨날에게 두 손 다 들고 이제 우물을 못 막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마름을 가지고 내 심령 속에 성령으로 우물이 파지고 또 마귀가 막아도 톱하고 톱하고 계속 이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이 일을 잘 해나가면요 마귀가 막다 막다 못하면요 두 손 다 들고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은 샘물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계속 터져나서 예수의 생수가 성령으로 내 속 깊은 곳에서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거를 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재산받은 자들에게 평생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영이죠 우리가 피디병이 여기 있다고 치면 피디병이 물을 마시는 것은 여러분 소중하지만 이것은 계속적인 것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피디병은 제한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우물을 파죠 우물을 파면 물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예수님의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데 어느 은혜 받는 자리에 가서 한 번 딱 벼락치기로 받는 은혜 이것만 사모하면 안 되고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의 속에 계속해서 주님의 생수가 내 속에서 터져나와야 그래야지 여러분 보세요 어떨 때는 목사님이 은혜롭게 설교를 못할 수도 있잖아 또 나에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공급 못 받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에 여기 교회에 와서 물 날아줍니다 이게 아니라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집에 정수기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집에서 다 물을 받아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이 거룩하고 실력한 우물이 형성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때로는 예배가 별거 아니고 말씀이 별거 아니고 그래도 기도만 하면 내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그래야 돼 이번에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 중에 성령 받은 분들이 한 네 분인가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어떤 권사님이 새벽에 비해서 조는 거야 거기서 권사님 성령도 받았는데 졸지 말지 물론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이제 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분은 성령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방원이 막 이어져야 되는데 걱정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잤는데도요 통성기도 들어가니까 이미 우물이 파졌으니까 그 속에서 성령이 일하시니까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이게 샘물이 파져야 돼 누구에게? 다 그게 누구에게? 나에게 여기서 나와야 돼 여기서 여기서 나와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은혜가 안 되는데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되는 분은 죄송합니다 시내까지 심은 나무가 아니에요 당신이 멀리 있기 때문에 물과 물의 근원에서 멀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그 샘물이 내 속에 만들어져야 돼 할렐루야 오늘 그거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샘물을 만드는 역사가 바로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빠는 거는 결코 쉽지 않죠 그죠? 돈도 많이 들고 인내로 팔아야 되고 여러분 어렵잖아요 힘들지만 한 번 파면 계속 관리만 해주면 물을 먹을 수 있듯이 성령 받는 건 그래요 성령 받는 건 어려워요 성령 받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계속 부르셔서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고 한 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 번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따라 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여러분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몇 번 했다고 성령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몇 년 걸렸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물 파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끝까지 파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물 천만 원 주고 파면 안 돼요 왜요? 천만 원 주고 이만큼에서 파는데 그거는 한 번 1, 2년 먹으면 웅덩이 고여있는 물은 끝난대요 더 깊이 파서 안반수를 뚫어야 된대 그래요? 그렇다면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게 뚫으면 몇 년씩도 계속 나온대 아 그렇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빨리 성령 안 주신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버렸냐 아니에요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성령을 주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에게 저처럼 아주 인내로 아주 길게 여러분 성령을 받기까지 정말 어렵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생수의 강이 터지면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 시간에 졸아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졸았어도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나니까 기도만 하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예배 드려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수의 강의 역사입니다 우리 이렇게 여러분 생수의 강이 터지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물이 임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이 물이 임하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자는 거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한 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샘물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러분 우물을 어떻게 파죠? 잘 파요 잘 파는데 우물을 팔 때 아까 말했죠 안 파진다고 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파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우물을 파는 이 비밀이 영적인 성령을 받는 비밀과 연결되더라고요 묵상을 해보니까 한 번 따라 해봅시다 세상 우물은 돈으로 파지만 성령의 우물은 믿음으로 판다 시작 성령의 우물은 믿음으로 판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순정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성령이 임해요? 순정하는 믿음이라고요 그냥 이론과 지식의 믿음이 아니에요 순정하는 믿음인데요 그래서 순정하는 이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해야 성령의 우물이 파지느냐 성령을 받느냐 내 안에 영적인 신령한 우물이 만들어지냐 첫째는 성령의 우물을 파야겠다는 각오로 영적인 우물 파는 것을 계획하고 성령 받는 것을 다짐을 하고 계획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물 판다 판다 말만 하고 기계 갖고 와서 장비로 뚫기 시작해야 우물을 파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여러분이 먼저 성령 받아야 되겠다 아 나 성령 받아야 되겠다 아멘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받아야 되나? 믿음 좋은 사람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러기 때문에 성령 못 받는 거예요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내가 성령 받아야 되겠어요 주님 성령 안 받고는 안 돼요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어떤 분들에게 주님 내게 다시 한 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빈들의 마른 불 같은 내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걸 놓고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가시 내 속에서 생소해가 터져나야 됩니다 이거 없이 안 됩니다는 결단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대가 지불하고 공짜로만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합시다 명상하고 안 해요 본인이 예배하는 태도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그런 모습을 안 가지면서 왜 교회 가도 안 되냐? 본인이 안 되게 하잖아 본인이 안 되게 하면서도 본인이 몰라 그거를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시옵소서 라우디교에게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옷을 사서 신어서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산다는 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위해서는 거룩한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했죠? 대가를 지불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는 성력을 받아서 생수의 강이 내 속에 넘쳐나게 하리라 여러분 다짐하며 여러분 거룩한 대가를 지불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파야 돼요? 그쵸? 요한봉 7장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세상의 우물은 어디다 팔을 것이냐 찾아다니지만 여러분의 이 영적인 우물은 교회 찾아다니는 문제 그런 게 아니고 내 속에 여러분 이것이 물이 터져야 되는 거죠 내 영혼 깊은 곳에 생수의 강이 터지는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진실하게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예배마다 시간마다 사모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정말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깊이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바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인내를 가지고 다시 한번 크게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팔아 이상하네 우리 성가대는 따라다 왔군 이런 사람들이 절반이네 큰일 났네 다시 한번요 따라해봐요 주먹을 줘봐요 좀 떨면서 인내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팔아 끝까지 팔아 아멘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성령으로 다시 회복될 때 우물 파는 게 힘들듯이 성령 받는 건 쉬운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부흥회가 끝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쉽게 주님이 또 한번 성령 받고 지금 여러분 빈대리 마라풀 된 분들은요 정말 두 배로 어렵습니다 두 배로 배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존심을 죽이고 낮아지기 전에는 주님이 쉽게 주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꼭 기도하며 파야 돼요 우물 팔 때 중요한 게 한 우물만 파야 된다는 말이 있죠 조금 받아 말고 조금 받아가 안 되나 봐 이 교회를 안 되나 봐 이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해도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인내로 기도하시고 끝까지 인내로 주님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주님의 부으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몸부림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다시 한 번 여러분 성령의 신령한 우물이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답게 세워져서 기도만 해도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들어도 내 속에서 샘물이 다른 데서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내 속에서 샘물이 수사나야 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것만 이루면 행복해질 거예요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은지 아세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속에서 샘물이 박혀서 그래요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성령의 샘물이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모두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축 축축 축축